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울의 양심선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총독의 법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놓으라 하거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이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양심선언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 즉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벨리스의 법정에서 양심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선언에 유대 공회는 발끈했으며 로마 총독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공회 사내들이는 모세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율법도 도덕도 없는 세속주의자인 사두개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양심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마음속에 혹시 죄가 있더라도 행동이나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것이 바리새인의 양심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법정은 적어도 그 죄가 마음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양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법이나 율법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선언하니 당연히 유대공회는 발근했고 저 처죽일놈이라고 붕괴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예수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게시해 주신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시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복음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즉 율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선포가 바로 바울의 양심선언입니다. 바울의 양심선언은 예수복음이 진실하다는 것과 더불어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복음 외에 혹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성전에 대해서 로마법에 대해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의롭고 잘못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양심은 예수복음인 진리와 의의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자신에게 인간적인 잘못이 있을 경우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에 대해 진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의 허물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만약 사실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눈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신 것은 다윗의 정직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의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만 징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양심은 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 선호를 위해서 자살을 택합니다. 자살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은 죄에 대한 치명적 회피입니다. 양심적 자살은 없습니다. 정말 양심적이라면 선에 대해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징벌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충분한 벌을 받는 것은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을 고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의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도 징벌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소극적입니다. 징벌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때 부인하고 변명하며 분노하고 억울함으로 일관하며 더 소극적인 사람은 자살을 택합니다. 자살은 양심적인 사람이 택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람이 택하는 가장 비굴하고 소극적인 도피입니다. 다윗은 10편 21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하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행하였지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진리에 대해서 담대히 행하며 과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무라이의 할복이나 높은 곳에서 몸을 날려 자살하는 것을 양심 선언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고 회개와 근신의 기간을 거쳐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명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길입니다.